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약 22년 전에 제가 계룡대회에서 근무할 때에 마라톤대회에 처음 참가했었습니다. 참가한 이후에 마라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나 홀코스까지 하고 나니까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오늘 국방연보 전후 마라톤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사는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 주위를 보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젊음이 샘솟는 오늘 화창한 가을 날입니다. 이런 날에 다시 한번 22년 전후 그때의 피어를 생각하면서 오늘 비록 5km 짧은 거리에 도전하지만 또 완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젊은이들 원치는 헬기차 계룡대 횟줄에서 마라톤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하시던 여덟, 약속했던현역 지금 출발시는 것 같습니다. 출발해서 잘, 완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반환점에 왔습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뛰어서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긴 거리를 돌고 돌아서 왔습니다. 기록도 등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완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반환점을 완주했습니다. 화이팅! 지금 완주를 하고 완주 메달을 받았습니다. 간식도 받았습니다. 너무 불가분합니다. 화이팅!